친구야 안녕.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돈 따까리지. 돈 버는 부업을 소개할게. 탑존 포인트 부업이란 뭘까? 바로 나를 통해서 쿠팡 회원에게 탑존 포인트와 쿠팡 피어프를 소개하는 거야. 이제 이 부업의 장점을 알려줄게. 먼저 시간 자유. 넌 내 시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.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내 시간대에 맞춰서 하면 돼. 그리고 두 번째, 수익 창출. 이 일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어. 마지막으로는 사무실 필요 없어.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어. 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. 그리고 우리 탑존 포인트 부업은 단순한 거야. 너무 힘들까봐 걱정하지마. 우린 널 걱정해줄 거야. 그럼 이제 함께 돈 벌이 해보자고. 함께 노는 느낌으로 돈 벌이 시작해보자고. 함께 해보자고. 이제 우리는 탑존 포인트 부업으로 돈 벌이를 시작해볼 거야. 그러기 위해 우리는 또한 이 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. 이 부업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삶을 누리고 꿈꾸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야. 또한 탑존 포인트 부업은 스트레스도 적고 자유로운 일하는 환경을 제공해줘. 너도 나와 함께 이 자유롭고 즐거운 돈 벌이에 참여해보자고. 함께 해보자. 첫 번째로 탑존 포인트 회원 가입. 아래 링크로 가입해줘야 부업이 가능해. 두 번째로 회원 가입 후 탑존 포인트를 다운받아 탑존 포인트 어플에 접속해. 세 번째로 일반 탭을 터치한 다음 쿠팡피라고 적혀있는 어플 바로 가기 생성을 터치하여 사용하면 되고. 위와 같이 진행했으면 원활하게 쿠팡피부업을 시작할 수 있어. 쿠팡피어플을 설치했다고 기존 쿠팡앱을 제거하면 안되는 거 기억해. 기존 쿠팡앱은 꼭꼭 숨겨 쿠팡피어플에 매일 출석하여 한 달에 3만 포인트도 얻어가고. 이제 다시 네 번째로 탑존 포인트 앱 고급 탭을 누르고 둘째 줄의 부업 설정 지원받기를 터치해. 1대1 지원받기 메뉴 한번 보면 아래 탑존의 전화 지원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. 다섯 번째로 고급 탭을 터치하고 맨 하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. 버틀링크를 눌러서 부업 지원 오픈 카톡방에 입장해줘. 도란도란 모여있는 여러 친구들과 서로 질문하고 정보 공유하며 돈 많이 벌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